원통형 어묵을 파는 푸드트럭 앞에서 발걸음을 멈춘 아이들. 전시되어 있는 어묵을 보면서 군침을 흘리는데요. 때마침 가게 주인이 어묵 좋아하냐며 인사를 건넵니다. 아이들은 아저씨에게 원통형 어묵밖에 팔지 않냐고 묻는데 그렇다고 대답하면서 이건 미래를 볼 수 있는 어묵이라고 하는 아저씨. 이 어묵의 구멍을 통해 누군가를 들여다보면 미래가 보인다며 말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남은 귀한 어묵이라며 백만엔이라고 하는데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내며 시벤뿐이라는 짱구. 아저씨는 서비스라며 시벤에 준다고 하곤 가버리죠. 아저씨가 떠나간 후 짱구는 횡재했다며 좋아하는데 아이들은 미래가 보이는 어묵이라니 말도 안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짱구는 미래를 봐준다며 어묵을 통해 아이들을 보고 맹구의 머리 위에 무언가가 떨어지는 장면을 보게 되죠. 짱구는 잘못 봤나 싶어서 맨눈으로 보지만 맹구의 머리는 깨끗하고 다시 어묵을 통해서 보니 맹구의 머리가 지저분합니다. 잠시 후 맹구는 하늘에서 떨어진 까마귀똥을 맞게 되는데 원통 어묵에서 맹구의 머리 위에 새똥이 있는 걸 봤다고 말하는 짱구. 하지만 철수는 나중에 말해봐야 믿을 수 없다고 합니다. 짱구는 한 번 더 해보겠다며 어묵을 통해 후니를 보는데 왠지 모르겠지만 큰 소리로 울고 있는 후니가 보인다고 말하고 그 소리를 듣고 후니는 무서워서 도망치다가 넘어지게 되는데 결국 짱구가 본 미래가 현실에서도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엔 철수가 어묵을 통해 짱구를 보는데 짱구가 개에게 물리는 미래를 보게 되고 짱구한테 자신이 본 걸 그대로 말해주는데 개가 자신을 이렇게 물었냐면서 어묵을 한입 베어무는 짱구 그 순간 웬 큰 개가 아이들을 향해서 달려오는데 철수가 본 미래와 비슷해지자 아이들은 깜짝 놀라서 도망가고 다행히도 견주가 목줄을 잡으면서 어묵의 미래와 달라졌습니다. 철수는 아마도 짱구가 어묵을 먹어서 미래가 바뀐 것 같다고 하는데요. 철수는 흥미가 돋았는지 어묵을 통해서 한 번 더 짱구를 보는데 자신이 짱구를 싫어하며 밀쳐내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럴 리가 없다며 더 먼 미래를 보기 위해 다시 어묵을 사용하는데 짱구를 밀치고 나서 넘어진 짱구를 향해 돌진하는 트럭을 보게 됩니다. 철수는 놀라면서 그럴 리가 없다고 하다가 미래를 바꾸기 위해서 어묵을 먹기로 하는데 입술이 닿자 놀라서 짱구를 있는 힘껏 밀어버리는 철수 짱구는 길바닥에 쓰러졌고 트럭은 짱구를 향해서 다가오는데 철수가 안된다고 소리쳐보지만 이미 늦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장난감 트럭이라서 별일 없이 에피소드는 끝나는데요. 철수가 어묵을 먹지 않았다면 짱구는 트럭에 치어 크게 다쳤을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키무비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